셜롬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전도사 아놀동 입니다 자 여기는 해발 1700m 한라산 정상 백록담 한번 보여주시고 저 뒤로 백록담 저쪽으로 구름 네 제가 오늘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구름보다 위에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얼 보여드릴거냐면 식스팩 만들기 이 세가지만 하자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지금까지 5000개를 찍었는데 처음으로 눈밭에서 자 먼저 크런치 동작 크런치 동작 하실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게 허리가 뜨지 않으셔야 되요 허리가 예 우리 감동이 힘드십니다 자 허리가 뜨지는 않은 상태에서 머리를 받치고 자 이렇게 배꼽 위로 하는 상복 분동 두번째는 하복 분동은 엉덩이 옆에 손을 받치고 다리를 들어올리는 리업 레그레이즈 동작을 하시면 되요 근데 어 레그레이즈 보다는 약간 무릎을 올린다는 느낌으로 너무 많이 내리지 마시고 그리고 세번째 고민꼬리 옆구리 옆으로 누우셔서 다리를 이렇게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자 이렇게 네 어 춥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제가 영상을 5000개 이상은 찍었지만 처음입니다 아 자 반대는 이렇게 자 우 자 여러분 제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우리 주어랑 같이 이렇게 제주도 와가지고 아침 7시 반에 올라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자 건강의 점으로 한번 잊지 마시고 2016년 새해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안홀동이었습니다 자